아, 여기 유통구간이 없구나? 다시 보야되네? 하이패스 지금? 하이패스 지금? 아, 혼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? 아, 혼돈. 그런가 봐. 1번 가자. 1,4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. 몰라. 이쪽에서 이렇게 가도 되나? 지금은 갈 수가 없는 거지? 딱 한 번이니까. 근데 번호는 얘 또 제 탐색 번호입니다. 아, 여기다. 여기서? 아, 그럼 자외선 차선으로 갔어야 되는데. 아, 돼? 그래? 진짜는 해야겠다. 1차선 밖에 없다. 미쳤다. 미쳤다. 우리 포로데이 갈 수 있음? 경로를 탈 수 있겠다. 여기가 오는 차도 없다. 여기가 오는 차도 없다? 여긴 대체 어디인가? 아, 신척지 보는 느낌이야. 12시에 도착하겠다. 네. 이 정도면. 12시나 12시나. 12시나. 아, 귀여운데. 근데 잘 가네. 여기 이렇게 해야 이제 이리로 가는 거지? 응. 자외선. 아, 여기는 이제 맞는 거지. 바로. 교차로 나오고. 아, 여기가 진짜 모르겠네. 그치. 여기가. 오늘 전 했는데 바로 교차로 나오고.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. 와, 끼어보는 것 같아. 응. 그래. 다시 말하면 들어와. 다 비켜주마.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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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잘하네. 뭐를 걱정하는 거야? 저희면. 예? 뭘 걱정하시는 거냐고요. 제가 지금 천구를 태우고. 오늘 남양주 카페 포르데이 팔당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저희 아까 하이패스 찍고. 길을 두 번이나 잘못 들었어. 길을 두 번이나 잘못 들었어, 지금. 여기 맞지? 이쪽에서. 잠시 후. 호해산입니다. 아, 잠시 후. 이어서 호해산입니다. 응? 이게 아닌 거 같은데. 아, 맞는 거 같아. 네? 여기가 잘못된 거 같아. 에? 절로 가라고? 경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. 네, 시 있어. 어. 자, 연결해. 자, 이제. 얼마 안 넘었어. 11시 30분. 12시 안에 도착하는 게 많아요. 12시 안에 도착하자. 엥 canad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